대구 시장까지 훔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구 시장 선거에서도 사전투표 조작이 총 20%,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를 훔치는 그런 조작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게 대구 시장 결과입니다. 여러분 1번 발표 덕표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런 결과입니다. 최종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윤 후보는 5916표를 얻었습니다. 대구 중구 사례입니다. 대구 시장에서 중구입니다. 대구 중구가 그렇다는 것은 남구 북구 무슨 뭐죠 다 해당해야겠죠. 자유한국당의 권영진 후보가 6109표를 얻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김형구 후보가 784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가짜 숫자라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했습니다. 총 조작률은 24%입니다. 대구 시장 선거에서 20%가 아니고 24%를 조작했습니다. 임대윤 후보에게 사전투표 선거 인수의 13,030표에 12%인 1553표를 더해주고 그다음에 권영진 후보에게 11%를 빼앗고 바른미래당의 김형구 후보에게 1%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24%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권영진 후보에게 11%를 빼앗고 김형규에게 1%를 빼앗았지만 이 표가 자기가 받은 실제 표수에 비하면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권영진 후보는 자기가 실제로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9%를 빼앗긴 겁니다. 김형규 후보는 14%를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자기가 얻은 표를 그냥 19%를 가져가 버린 겁니다. 김형규 후보는 14%를 가져가 버린 겁니다. 기가 찬 노릇이죠. 24%를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을 감안해서 수정 보완한 것이 바로 예상 득표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윤 후보는 3번 원래는 4,363표를 받았는데 1,553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5,916표를 받은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를 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권영진 후보는 실제로는 7,532표를 받았는데 1,423표를 빼앗겨가지고 6,109표를 받은 것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김형규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913표를 받았는데 129표를 빼앗겨가지고 7,83표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대구시장선거까지 손을 댄 겁니다. 경북지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선거를 훔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보시게 되면 맨 이해름지게 4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에는 기본적으로 오염된 숫자고 밑에는 오염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윤 후보는 5,916표를 받은 것으로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4,363표를 사전투표에 받은 거고 권영진 후보는 6,109표를 받은 것으로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권영진 후보가 7,532표를 받은 겁니다. 김형규 후보는 783표를 받은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914표를 받은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야 고수가 찾아낸 추적방정식, 조작방정식,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보니까 소위 실제 득표수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소위 추적 프로그램, 조작 프로그램의 정확도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성에서 얼마나 조작을 했는지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계산해낸 것은 시간 문제인 거죠. 그러나 그 추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원회에 발표한 후보별 득표율을 계산해보니까 엄청난 격차가 나오는 겁니다. 11, 2%를 대해주고 11% 빼주고 1%를 빼주는 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조작한 게 나온 겁니다. 결국 추적방정식을 찾아낸 것이 가장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율을 하고 이번에 재야 고수가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의 규칙성을 모아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것하고 비교해보니까 숫자가 맞지 않는 겁니다. 무려 11.6%, 11%, 0.6% 격차가 나오는 겁니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조작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후보가 실제로 받았을 예상특병수하고 대조해보니까 거의 오차범위 내에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재야 고수가 찾아낸 조작 프로그램, 조작공식 추적 프로그램이 정밀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딱 걸려든 겁니다. 빼도 박지 못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윤 후보는 4,363표를 받았는데 발표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작을 해가고 5,916표를 받은 걸 발표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권영진 후보는 7,532표를 받았는데 발표는 어떻게 했습니까? 표를 빼앗아가 6,109표를 내려앉힌 겁니다. 바른미대만의 김형기 후보는 어떻습니까? 913표를 원래 받았는데 표를 빼앗아가 784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A는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상특병수고 실제특병수고 B는 중앙선거관리안에 발표한 조작된 숫인 겁니다.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떠냐? 2018년 대구시장 선거 중구 사례를 가지고 보면 총조작률은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24%를 조작한 겁니다. 임대윤 더불어민주당에게 12%를 대주고 권영진 후보에게 11%를 빼앗고 김형기 후보에게 11%를 빼앗은 겁니다. 보수의 아성인 대구시장과 경북시장까지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빼앗기 위해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동원이 된 겁니다. 그러나 권영진 후보는 실제로 자기가 사전투표에서 받은 득표수 가운데 19%를 절도당한 겁니다. 김형기 바른밀당 후보는 14%를 절도당한 겁니다. 대구 중구 사례는 다른 구에서도 비슷할 것으로 보고 대구시장을 빼앗기 위해서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이 단행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장 선거는 당일 투표에서는 권영진 후보가 60%를 얻었습니다.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죠. 그러나 사전투표 조작에서는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음에 불구하고 조작을 해가지고 임대윤 후보가 건수한 자유를 이깁니다. 이런 걸 이러면 사전투표 조작이 그렇게 겁나는 겁니다. 권영진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못 이겼으면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쪽에 넘어간 겁니다. 대구 시민들의 정신이 완전히 나가지 않았으면 당일 투표에서는 권영진을 밀어붙이고 사전투표에서는 임대윤을 민주당 후보를 밀어붙이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교차투표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 손을 많이 댄 것이 4.15 총선과 6.23 지방선거에서 관외사전투표 손을 많이 댔습니다. 56.58% 관외사전투표 46.88%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를 가장 손을 많이 댄 거죠. 그것은 6.13.1 지방선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거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 데이터에 좌우대칭 같은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권영진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딱 마이너스 11.06%입니다. 임대윤 후보는 11.06%입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2.12%가 나온 겁니다. 좌우대칭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이 범죄가 발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믿는가. 기가 찬 일이에요. 오늘은 또 특히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니까 시청을 굉장히 많이 엄격하게 탄압을 하네요. 똑같은 일이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울산시장 13.45% 조작. 인천시장 13.72% 조작. 부산과 대구에서 많이 조작을 하죠. 그만큼 부산과 대구를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부산에서는 21.96% 대구에서는 22.12% 여러분들 좌우대칭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플러스 통합당 마이너스 민주당 6.86% 플러스 통합당 마이너스 6.86% 부산 11.48% 마이너스 11.48% 이렇게 좌우대칭이 있으면 거의 뭡니까. 부정선거 난 거죠. 부산과 대구를 필이 뭡니까. 민주당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조작을 한 겁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울산이나 인천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를 훔친 겁니다. 대구 시장 선거는 저기에 여러분들 20%가 아니고 24%입니다. 24% 24% 24%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뭐 다 조작을 해 가지고 구청당 되고 도지사도 되고 서울시장도 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정말 참 이렇게 조작들을 해 가지고 다 시장 선거 다 이긴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지금 3구 대선을 비롯해 가지고 2022년 또.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2022년 또. 미래일이니까 확신을 할 수 없지만 6월 1일 지방선거도 과연 제대로 치러질 수 있겠느냐. 두 가지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지.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 인시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 투표관리관에 개인 도장 찍도록 하는 거.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나라가 정말 참 나라가.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나라가 아니고 야바이판입니다. 야바이판. 아니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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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